기대하는 성과와 성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. 지금 서로 누가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감독님이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시원씨? 인선씨?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십니까? 저희들끼리 시청률 얘기하면서 일단 5%가 넘으면 다 같이 아까 첫 출연했던 라디오 우리 가요광장, 이은지씨의 가요광장을 출연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7.5%가 넘으면 우리 감독님께서 기자분들 중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같이 해외여행을 아마 데려가실 거예요. 아까 다 얘기된 거예요. 본인 사비로 방송국과 제작사가 아닌 본인의 사비로서 두 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. 7.5% 그럼 기자분들께서 또 관대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홍보를 해주시지 않을까 저희와 함께 다 같이 그리고 10%는 저희가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손잡고 광화문에서 한복을 입고 또 이제 드라마에도 주제가를 부르며 정말 거기 오시는 외국인분들과 함께 또 정말 대동단결해서 또 정말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7.5%가 제일 좀 셌었어서 네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다 지금 계획이 있으신데 네. 플랜 C까지 있었어요. 네. 플랜 C까지 있는데 그 플랜에 지금 다 감독님이 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아 네.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을 모시고 같이 여행 갈 때 우리 배우분들은 같이 안 가시고 아 같이 가기로 했어요. 아 같이 가기로 했어요. 아 지금 급하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요즘 누구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? 아 저기 부장님 있어요. 흰색 티 입으신 우리 아 저 7.5%가 지나면 넘으면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아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약간의 그런 희망을 좀 주셔가지고 아 근데 생각만 해도 좋네요. 아 그러니까요. 왜냐면 잘 돼서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네. 아 그러면 10%가 넘으면 경립 누나도 같이 데리고 가시면 어떠세요? 괜찮죠? 네.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 꼭 함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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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% 네. 그래서 저희의 시청률 공약은 이랬었고요. 그리고 뭐 기대하는 성과는 어떻습니까? 네. 타겟층 분들께 이 작품이 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작품이 좀 됐으면 좋겠는지 아 이것도 갑자기 좀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 작품 보시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사랑도 찾으시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을 따뜻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참 인생이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또 이제 사랑도 잃어버렸던 사랑도 찾으시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 TV조선 화이팅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꼭 가시기 전에 명함을 우리 TV조선 담당자분들께 전해주시면 성치욱 감독님이십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꼭 함께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 손을 또 들어주셨는데